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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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너무 강한 주일이겠군요. 대단해! 샤넬이 0km군이 52년대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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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대단해! 자! 저까지 갈 길이 멀리서 많이 굴려고 할 때 할 시간에 하나!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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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았다 영광이구요 정말 너무 소중하고 어떤 분들도 바꿀 수 없는 이 귀중한 영상 다섯 분의 마음을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바로 박희애 씨와 샤머리 0km님 샤리와의 저희가 0km당 바로 앞에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아니 근데 두 분 다 정말 반을만 하네요 그쵸? 너무 괜찮죠 앞에 분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 아니 아주 나오기만 해봐 네 저는 두 분께 금지영상인데 금지영상이라든데 경혜님 울고있잖아요 익스페러스 금지영상 찍었죠? 비스페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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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두 분께 저희가 이 사인 책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런데 이 두 분 왜 지금 선물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아프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가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건 어떨까요? 네 저희가 귀를 좋아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거에요 아 우리가? 그렇지요 미꾸만 아니에요? 미꾸만 아니에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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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페러스 환하게 자 여러분들 각자 포즈 취해주세요 우리 샤이니 오빠들을 이런거 하지마 이거 이거 이런거 아니에요 얼굴 가위로 좋아해 오늘 오준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치품 없어요 우리 몸에 치품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하죠 너무 이렇게 하는 선포 같으니까 호칭크럼 호칭크럼 자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축구해야죠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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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샤이니 여러분들 답답하게 피워야 된구나 자 어떤 분을 드려주실 건가요 어 어 잠깐만 찾아봐요 변디어본디 힘내실을 길러야 돼 무슨 노래 듣고싶어요 무슨 노래요 샤이니 월드 샤이니 월드 네 샤이니 월드 말고 샤이니 월드 말고 샤이니 월드 말고 네 샤이니 월드 샤이니олж ую 문 GS 차고시만 불러 중에 우리가 멘탑 시작 널 네 SSD 아아악 내 그 자리에 있어 난 지켜줄 수 없어 내 그 자리에 있어 정의가 손으로 씻어 까먹었지 가사 까먹었지 하트가 가사가 다 다르네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쯤에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들을 외에는 직접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선물 뜯어보는 맛이 제 맛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만둘 맞이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갑자기 저의 집사에 항상 마치 놀러서 잠들지 못하게 잠들지 못하게 잠들지 못하게 잠들지 못하게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할게 조금은 힘들어도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할게 잠들지 못해 잠들지 못해 잠들지 못할게 너무 화날던던 날이 소름받은 시간도 너무 그리워 잊을 수 없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 잘 기억이 나 그 다음 우리가 도시듯이 해 고마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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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나아야 널 살릴 때 기회 지저분하게도 너무 마음속으로 아픈 그 모습을 좋아해도 널 떠나지 못해 그러다 할 수 있던 널 다시 돌아와 내 맘에 못해 너무 아름답던 말들 위에 이 내 손을 비워 내 눈이 길도 그 눈을 비워 해줄 수 없어요 다가오는 눈에 아래 눈물 어떤 부두에도 가치가 없니 나 내 맘에 못대로 안 돼서 아직도 말 없어 말도 없지요 고맙습니다. 사랑을 다 지자 너의 기억이 나 잊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와 잊을 수 없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감사합니다.